국제천문연맹은 천문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천문학자들이 모인 국제적 협회로 천체의 명칭을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천문연맹은 국제과학협의회의 회원으로 목적은 국제협력을 통해 천문학을 촉진 및 보호하는 것이다. 본기관은 8.24.9에 있다. 국제천문연맹은 다수의 실무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로 행성 지명을 관리하는 행성계 명명 실무단, 항성명칭을 관리하는 항성명 실무단이 있다. 천문학 중앙전보국의 체계 또한 연맹의 관리하에 있으며 소행성체 센터 또한 하위기관으로서 태양계 내 소행성체에 대한 정보를 맡는 역할을 한다. 유성우 명명 실무단 및 유성우 데이터 센터는 유성우의 명칭을 관리한다. 국제천문연맹은 1919년 7월 28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연구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성되었다. 국제천문연맹의 두 하위기관, 국제15위원회와 국제천문학중앙전보국 또한 여기서 같이 결성되었다. 최초의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일본, 미국이었다. 32개 의원회가 브리셀 회의에서 결성되었고 상대성 이론부터 소행성체까지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32개 의원회의 보고서는 1922년 5월 2에서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1차 총회의 주제였다. 국제천문연맹은 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결성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부터 국제적 천문학 협력은 강했다. 국제천문연맹의 처음 50년은 기록이 잘 남아있으며, 그 이후의 역사는 과거 IAU 총장 및 서기장의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된다. 국제천문연맹은 82개국의 회원기관이 있으며, 국가회원으로 분류한다. 2019년 8월 1일 기준 국제천문연맹에는 102개국의 개인회원 13,701명이 있으며, 전 총장 실비아 토레스 페인베르트를 포함해 18.3%가 여성이다. 회원 중에는 82개의 국가회원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와 국제천문연맹 간의 가맹을 대표하는 학술적인 천문학기관이다. 국제천문연맹의 주권체는 총회로 모든 회원이 포함된다. 총회에서는 연맹의 정책을 결정하고 연맹의 규칙을 승인하며 각종 위원회를 선출한다. 투표권은 상정된 현안에 따라서 다르며, 국제천문연맹 규정에는 두 경우로 나눠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에 속하는 예산 문제는 국가별 참여 정도에 따라 표가 달라진다. 표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소 3분의 2 이상의 국가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가 필요하며 규정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1922년부터 국제천문연맹은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며, 1938년부터 1948년까지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1967년 폴란드의 요청 및 당시 총장의 결정을 통해, 197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출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비정기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개최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1973년 정식 총회가 개최되었다. 출처 46번 의원회는 국제천문연맹 집행위원회 하위의 의원회로 정부 및 과학학회와 천문학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간혹 국가에 국제천문연맹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며 천문학 교육의 개발, 정보 개선을 모색한다. 2016년 3월 19일 판 캡저널의 표지, 2004년 국제천문연맹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와 계약을 맺어 국제천문연맹 회보를 발간했다. 2007년부터 국제천문연맹 내 대중과의 천문학소통실무단에서는 대중과의 천문학소통저널을 발간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